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원칩 챌린지에요 팍키칩스인데 이게 칼로리는 20칼로리네요 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과자라고 해가지고 불닭볶음면에 몇백배? 몇백배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 못찾겠네요 이게 아무튼 몇백배라고 알고있어요 몇백배라고 알고있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은 이걸 먹고 5분을 참으면 된대요 여기 설명서에 영어로 적혀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이미 여러분들이 솔직히 많이 보셨을거에요 그럼 한번 이제 개봉박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대충 이렇게 이런거 들어가있어요 파키칩스 원칩 챌린지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이것은 대충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뭐 성공하면 펼치는건데 안은 뭐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서있으세요 이렇게 예쁘게 서있어 그거 먹었거든요 위장을 보호해주는 약 먹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저 이거 촬영하고 어떻게 되면 안되니까 일단 계란 먼저 어떻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좀 제대로 서있으세요 이렇게 파키칩스 님 좀 이렇게 제대로 서있으세요 안먹겠습니다 이거 안먹을거구요 안먹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 안먹을게요 떨리는 한번 개봉박도 해볼게요 냄새는 그렇게 매운맛은 안나는데 가루가 가루가 초코가자 초코가자 맛이 나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5분 5분 참으면 되는거구요 한번 네 할 수 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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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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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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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와 아 스타버치 어딨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고 스타버치 켤게요 보이세요? 스타버치 켤게요 제가 불닭볶음면도 못 먹어 아니 할 수 있어 스타버치 켤게요 전날아프리 오징어 아.. 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침착해 침착하게 할 수 있어 카메라 보고 나대지마 귀까지 맵네 누가 만든 걸까 상륜아 할 수 있어 귀가 매워 할 수 있어 천천히 심호흡 몇 분 남았어? 장난해? 왜 만든 거지? 여러분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침도 매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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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매운 게 어디로 갔는지 느껴져 이거 내비게이션이야? 여깄다 여깄다 여깄어 어떡해 거짓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 있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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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귀 보는 건 괜찮잖아 먹지 않았잖아 보는 것도 안 돼? 안 돼? 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상륜아 상륜아 이제 곧 20만 구독자야 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뭐 힘내 40초 힘내 힘낼 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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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괜찮아요 몇초 남았어? 어떡해 하아 하아 으악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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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아 으 으하 으아 . 아 뭐야 뭐야 얘 왜 올라와 있어? 아 너무 맛있어 해보고 싶었는데 그 해보고 싶었던 그 과거에 저를 돌아가서 이렇게 어쨌든 저 성공한 거 맞죠? 저 성공했군 하여튼 쉬어야 돼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했다